무사 사죄로 첫 턴에 상대를 죽이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아무래도 다른 직업에 비해 드로우 카드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카드를 빌렸어야 해요 일단 생각 삼키기를 뽑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아... 오잉 오잉? 오잉? 네 일단 그점 하하하하 이러면 이제 계산해 봐야죠 뽑아 뽑아다 일단 당황하는 승리를 다 내고싶어 하하하하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투하하하 말퓨리온 근데 이제 말퓨리온이 무조건 원퓽키를 하니깐 이제 원퓽키를 못한다면 두번째 턴을 사제한테 주면 사제가 보통은 이기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상대가 만약 첫 턴에 나를 키길 못하면 두번째 턴에 어? 됐다 두번째 턴에 귀신같이 스나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무조건 참아야되요 자 아 어? 안쓰네 일단 회복을 하고 방심을 상대의 방심을 유도해요 어? 여기에다가 자연의 증표 이런거 발라서 별썸 24대 위조 방심했죠 지금 자 상대가 눈치채지도 못하게 고통없이 빠르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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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렌 클릭해보는거 봐 이게 무슨일이야 돌츠 하하하하